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여맨 로블록스 오늘은 몰래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무서운 집이죠 제가 오늘 공개서버에 가서 나는 물약을 준다고 하면서 제가 한 아이를 입양해 올 겁니다 그 아이에게 저는 여기에다가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겠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물약을 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 한 다음에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서 이 아이가 있는 곳에 무서운 귀신이 나타난다면 이렇게 무서운 귀신이 나타난다면 과연 그 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래카메라 바로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렌치고 렌치고 우리의 귀신의 집에 올 첫 번째 아이는 사람이 엄청 많다 딱 구석진이 딱 분위기 좋네요 자 오늘 나는 물약으로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가 쫓아오는데 자 보자 아이들이 없어 어 여기 있다 키티님 키티 키티님 왔다 제 아이 하실래요? 아니요 제 아이 되시면 나는 물약 드릴게요 진짜요? 그럼요 진짜 드릴 거예요 튀시면 안 돼요 그 대신 제 말 잘 들으셔야지 드릴 거예요 넹 가족의 초대 딸 우리 집으로 가자 자 드디어 아이를 구했습니다 진짜 주는 거예요 응 딸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란다 와 엄청 좋아하네 자 딸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자 들어오렴 자 여기가 우리가 살 집이야 흐옥 왜 그래? 왜 놀라는 거야? 진짜 잘 꾸미셨다 아 그래 고마워 딸 너는 이름이 뭐니? 저는 키티예요 그래 키티야 오늘 아빠 말 잘 들으면 나는 물약 줄게 그래 그래 키티야 그런데 아빠가 아빠가 잠깐 먹을 것 좀 사 올게 그래 여기서 잠깐 기다려 어디 가면 안 된다 여기서 앉아도 기다려야 해 네 꼭 네잉 자 이제 난 나가볼까? 니아야 이제 우리 출발하자 가자 가자 녀석 꼬맹녀석을 놀래켜볼까? 우왕이라는데? 어떡해 우리 보고 분장 잘했대 빨리 부수다고 해야돼 우린 임양하세요 사람이 아니야 어떡해 즐거워하고 있어 이녀석 겁이 없어 이녀석 너무 즐거워 행복해 분장 잘했대 안돼 어떡하지? 우리... 우리 그랬냐? 우리를 무서워해라 무서워해라 만약 여기 집주인한테 우리가 여기에 산다는 것을 안다면 널 가만두지 않겠다 아 이제 집에 들어가 볼까? 아빠 왔다 집에서 무슨 일 있었니? 뭔데 무슨 일이 있어? 왜 이렇게 겁네 배고프다고? 그래 샌드위치 먹어 이제 가족사항을 이분이랑 빠빠이 할까요? 이분 별로 안 놀라는데? 아니 저 사람 저 분은 우린 사실 귀신가족이란다 하하하하 왜 이렇게 겁먹을래? 왜 이렇게 겁먹을래? 깨아 하하하하 아니 너무 좋아해 국뽀를 좋아하나봐 하하하하 너무 좋아하는데? 아 우리 잘 맞춰주신 우리 키티님한테 선물 줘야겠구만 우리 다른 사람 구해오자 이 사람 너무 귀엽게 보는 거 우릴 하하하하 귀신 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하하하 너무 좋대 뭐야 공포 좋아하나봐 공포 좋아하나봐 이제 날타 줄게용 하하하하 어쩐지 집이 무서웠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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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하하하하 반전이었다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나는 도망치길 원했는데 말이야 가만히 있구만 갑자기 갑자기 같이 상황극을 해버려 허걱 해? 좋아하네? 하하하하 얼 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1차 몰래카메라 실패 실패 제가 빠르게 빠르게 한 명 데리고 오겠습니다 기다리세요 가자 가족을 일단 만들고 거지예요 아무거나 줍쇼 오케이 이 친구로 합시다 자 이제 주시면 템 드릴게요 헉 정말요? 네 아이로 오세요 됐다 오늘 가족사항을 재밌게 해주시면 물약 드릴게요 거지는 딸이니 아들이니? 타는 물약 아 딸이었구나 딸 딸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자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오늘 말 잘 들으면 물약 줄게 그래 딸 이름은 뭐니? 내 이름은 뭐니? 말하기 싫으니? 하수 하수야 오늘 아빠 말 잘 들으면 템 줄게 아빠가 맛있는 거 사 올 테니까 잠깐 여기 앉아 있어 그래 그래 자 저는 나갈게요 미신들 출동해 제발 합시다 빨리 오십시오 들어와 우유 ... 누구야 어수 누구야? cloud 어디 가는 거야 귀여운 꼬맹이 거기 멈추거라 꼬맹아 키키키 어? 샤워새로 들어갔어 이 집 주인한테 우리를 봤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 줄 알지? 히히히히히히히히히! 우리야 도용히 아무 말하지 않는 게 좋을거야 가자 살자 하수야 아빠 왔다 무슨 일 있었니? 왜 그러니? 좀비가... 아빠 좀비가 들어왔어 너 봤다고 말하지 말랬지 너 봤다고 말하지 말랬지 나와!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당황해서 숨는 것 봐 귀여워 우린 귀신 가족이다 샤옥씨는 들어갔다! 숨었다 숨었다 도망갈 필요 없어 소용없어 모두 따라와 이 방에 가두자 넌 귀신에게... 귀신에게 홀렸다 어때 무섭니? 나갔어! 게임을 나갔어! 와 우리 너무 겁을 줬나? 가족 따라가기로 해봐 가족 따라가기 어? 그럼 게임을 나갔어! 어? 게임을 나갔는데? 너무 무섭게 했나? 어떻게 아 나 물약 주려고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애랑 첫 번째 친구랑 반응이 너무 달라요 막 도망가다가 심장이 벌렁벌렁해서 도망갔어 어? 우리 너무 무섭게 했나봐 우리가 내가 말하지 말랬지 이러니까 갑자기 기겁을 하는데? 아하하하 어떡해요 아 어떡해 어쨌든 여러분들 물약 카메라 대성공했는데요 우리가 너무 심했나? 물약도 주려고 했는데 이 영상을 본다면 가짜라는 걸 알려주고 싶네 미안하다 나중에 보면 꼭 이 물약 줄게 미안 꼭 줄게 좋아요 구독하기 해줘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